완전히 끝이죠. 이제 진료까지는 제가 해줘야 돼요. 일단 장비넘 한번 막고요. 장비 한번 막고 백망에 요양소 짓고요. 그리고 견성 뺏고 견성 뺏으면 우리 코끼리들 호표기로 변신합시다. 이거 지금 가자. 아 아닌가? 올려나? 온다 온다. 장비 또 개돌이겠죠? 장비 또 개돌이예요. 허저가 혼자 막읍시다. 가시콤하셨습니다. 너는 이거 먹어주고. 가시콤하셨습니다. 이거 또 왜이래 갑자기 프레임. 프레임 왜이래? 프레임 미쳤나요? 아 왜이래? 슈우 코우퀸의 싸움에 승리할 수 없죠. 승리하셨습니다. 또 뭐가 잘못됐나봐요. 또 튕기려나봐. 장비와 허저 빅매치죠. 와 근데 이거 무기 때문에 허저가 제일 불리한게 허저만 무기가 없어요. 심지어 뭐 전위 이런 애들도 좀 한 따까리 하는 애들은 다 무기가 있는데 허저만 무기가 없어요. 어 이겼다. 허저 이겼다. 자 허저 필살기로 이겼어요. 마지막에 장비 일기도 쥐고 가셨고요. 퇴장하셨고요. 와 됐다. 이제는 끝났다. 장려 갔으니까 끝났죠. 저는 진료로 갑니다. 아 잠깐 잠깐 견성 먹고요. 지금 이 맵에서부터 지금 프레임 드랍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조그만 맵에 부대 요만큼 왔다고 지금 프레임이 막 왕쇼. 아니요. 그때는 거고 바로 이 벽에 부대요. 그래서 이제는 엉덩이 좋겠다고요. 그 다음은 이 벽에 부대요. 그리고 또 한 번에 아시니깐 선거가 아시니깐 권위 찍을 수 있을 것 같죠? 자 올라가는 거 좋고요. 자 끝났어요. 채시군 끝났고요. 귀큰놈 여기 있었네. 이쪽엔 우리가 유리하죠. 여몽 쪽엔. 자 여몽 잘하고 있어요. 감령 등용. 황충 등용. 네 진료 먹고 나면은. 우리 아버지 하는 거 좀 지켜봅시다. 어차피 이제 다 끝나서. 아버지한테 맡겨도 될 것 같죠? 정치. 쩝쩐. 쩝쩐. 이제 날씨가 즐기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주신师. 싫어. 고ding. 이거 제 마지막으로 계신가요? 열연기와 유비 유비가 왜 열연기한테 거기다 혼나요 유덴토크 역시 새꼴 유비 이거 고유 조형만 있으면 뭐합니까 껄떡대기는 왜 남의 장소한테 껄떡대요 껄떡대기 껄떡대기를 전군! 저는 계속!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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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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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min. 와 여기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잘 보고 있어요. LLO와 1984님 철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야근한다고 바로 후원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무리는 짓겠습니다. 어떻게든 한 1시 반 정도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어쨌든 마무리는 짓고요. 제가 서주만 가볍게 해주면 되겠죠. 자 아버지 더 힘냅시다. AI가 보시면은 이렇게 힘들게 뒤에서 끌어모으잖아요. 병력이 힘들게 끌어모았으면은 계속 싸워야 되는데 끌어모아서 하나 뺏으면은 해산하고 아이고 너무 그러니까 무조건 하복이 유리하죠. 지금 저희 아버지가 황제네요.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시작할 때부터 황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실 3분전이 아마 서로 황제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유화도 황제인가? 얘도 황제죠. 이게 서로 황제라고 하는 거 그거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서로 황제라고 내세우는데 거기서 그냥 승리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 요라이 간다. 승상이요? 승상이 없는데? 승상이 없네요. 이미 황제인데 이제 자칭 황제고요. 이제 이거를 진짜 황제로 만들어줘야죠. 그냥 들어가자 요포. 속공제인은 죽어 보낼걸. 속공제인은 죽어 보낼걸. 확인하시고 신평 뭔가 억울한 일러죠 여포도 많이 늙었다 근데 여포 50이 넘었나 봐요 저렇게 늙은 거 보니까 보통 50이 넘으면 이렇게 늙어버리죠 장아노미 그게 S라서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전사 그게 신평 화장실에서 찍은 거 맞습니다 사실 여포 늙은 일러 보기가 힘들죠 너무 빨리 죽기 때문에 어 나 가운데 꼈다 반주를 안내 궁속지 선경이 조시되고 신평가 신평가 이곳은 이거 아무래도 그라앤! 와, 이걸 안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오늘 하복이 얼마나 강한가 다시 한번 더 느낀 하루였고요 이게 하복이 진짜 너무 세요 오늘 어떻게 하다보니까 지금 루트가 다 먹게 됐어요 장비도 개돌이에요 그러니까요 원소는 근데 원소는 이 게임상에서는 되게 잘하죠 하복 먹고 거의 불폐이기 때문에 주창 따위 뭐 트레스들이 많아서 그렇다 2 2 1 2 2 아 아 아 아 아 여기 쫙 안 흔들었으면 그래도 이겼으니까요 이동 기습적인 조립 이동 아 또 누가 왔네요 빨리 아 저기요 아니 무슨 염사가 그렇게 오래 싸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 공격력 10자리하고 그렇게 오래 싸우나요 어 문 쳐왔다 어 문 쳐왔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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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 eye av 으 으 으 heißt 공손속 좋아요 자 한방에 썰자 아 못썰었네 또 버그가 있나 한번 봅시다 버그가 뒤에 또 있네요 또 압이 있어요 버그가 있다가 맞아줍시다 들어오세요 아 이거 또 압 놈 진짜 제가 이래서 또 압을 싫어하죠 이게 아까 다 깼던 건데 버그 때문에 새로 전장이 돼가지고 하나도 못 깨가지고 이게 지금 이거 안 깨고 싸우니까 우리가 너무 불리해요 내가 버그가겠다고 했을까 내가 버그가 가겠다고 했을까 내가 버그가 가겠다고 했을까 그래서 내가 버그가 가겠다고 했을까 내가 버그가 가겠다고 했을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 많이 왔어요 아 조시르 엄청 죽이네 전투만 하면서 74까지 하우던 가자 하우던 가자 하우던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딸이 12살이 돼서 임관했는데 눈 한쪽이 하우돈 아 그 일러가 한 명 있습니다 약간 좀 덩치 크고 한 명 있죠 아 또 해산한다 진짜 극혐이야 거의 끝났어요 지금 이거 올라가면 이 풍간 되면은 바로 끝내면 되죠 특권 뽑아가지고 일단 아빠한테 좀 맡기고 이제 위임으로 싸우겠습니다 공격은 잘하는데 해산만 안하면 돼요 너무 해산을 해요 관우는 오늘 한 번도 안 나온 것 같아요 조시루가 여기서 엄청 죽이네 사람 11,000원 이거 그냥 백성들이 바친 거죠 수고한다고 병사 구입해서 위임으로 그냥 쭉 밀어서 끝내겠습니다 아 요거 아쉽네 권위를 포기해야 되겠네요 아이템이 그 정도까지 없을 거예요 제가 다 분배를 해줘가지고 애들을 다 줬죠 많이 지금 이제 제가 전투지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아 그래도 하던대로 합시다 어 유리 이거 뭐야 우리 딸이네 우리 딸 점퍼 뭐 달고 나왔죠 화개 달고 나왔네요 우리 딸이 딸 임관한 것도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신속도 달고 나왔고 왜 딸 스탯이 근데 이렇게 안 좋을까요 왕이 딸인데 납득이 잘 안 가는 유리 블랙이고 유리 블랙이고 우리 딸인데 아빠 엄청 강력하죠 이마가 헌한 게 크게 대상이다 아 대체놈 여기 있네요 요 라이하고 이거 빨리 올라가세요 빨리 끝냅시다 자 해산하지 마세요 쭉 밀고 올라가세요 황제 계승건 2위 유리 블랙 자 좋아요 해산하지 말고 계속 올라가면 돼요 그렇게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아버지 거의 다 왔어요 해산하지 마세요 아버지 자 우리는 코끼리로 가고요 마카소 마카소 자 그대로 그대로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밀고 가세요 그대로 아 이거 봐 아 이게 진짜 사람 암걸리게 해요 아니 왜 힘들게 모아서 땅 하나 먹으면 해산하고 그럽니까 자 암걸리게 저거 볼때마다 암걸리겠어요 여포를 따로 분리하지 않으면은 어 이 그 진 깨고 이런거 깰 때 데미지가 유장 데미지로만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약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버그인데 이게 전체 공격 방어가 이렇게 평균 공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을 깰 때는 유장의 그 통솔만 오로지 들어가요 그래서 유장의 통솔이 낮으니까 못 깨요 우리 AI가 너무 좀 사람 너무 짜증나게 해요 아니 왜 해산했다 다시 모았다 해산했다 다시 모았다 이럽니까 대충 지휘 또 해야 되겠는데 지겠는데요 지휘 안하면 지휘 안하면 지겠어요 대충 와줘 그냥 대충 와줘 그냥 대충 비겁하게 장기에게 일기투 대충 오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대충 오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한 대충 오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대충 오음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대충 오음이라면 자 가고 여포 혼자 갑시다 자 군신 쓰면 안되니까 끊어 아 도망간다 아 야비한거 보세요 도망가요 대충 입구에서 막을 생각 안하고 그리고 백도어가죠 저 인성 보세요 저거 자 레알 레알 그걸 빤쓰러나나요 하지만 여포 다시 왔죠 여포 다시 왔죠 여포 다시 왔어요 천하무쌍 가자 자 여기도 못하죠 무서워서 아 그냥 녹나요 대충 아무것도 못하고 녹나요 저 장기한테 온다 저거 저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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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간다 도망간다 졸려일 그 자체 진짜 밑에는 아빠 믿고 저는 양평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딸이 와 원정부자도 있었네 우리 딸 되게 잘 나왔다 초반에 나왔으면 완전히 캐리 했을텐데요 화개도 있고 아 거기서 장기 컨트롤 안했으면 일기 100%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자 대충 넣으면 다시 한번 이건데 어 아니 아니 이번에도 또 봐야지 어떤 짓 하나 양심이 털이 나는데 그 털이 곁들 아 그래서 위험공 안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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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이 Autor 그룹 군 연기 관군 tongues 처럼 대략 종락할게요 자 장기가 그렇게 앞에 있으면 안 돼요 장기는 이쪽으로 나오세요 옆구만 밀고 옆구만 밀고 장기는 이쪽으로 빠지시고 옆구만 밀어 옆구만 둘러싸지 마세요 둘러싸지 마세요 와 장기 따라오는 거 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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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토 못하죠 여기서 만약에 장기가 일기토해서 관우한테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겨도 진 거죠 정신 승리 가능한 부분 자 끝나갑니다 대충 또 여기가 있네 추워하다 대추야 자 아버지 잘하고 있어요 끝나기 전에 이 품관 잘하면 그럼 사롬 부부 사롬 egy 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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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의편 위험만큼이나 바꿔 못하는 유장 그래도 이제 이 풍간은 거의 다 됐어요 마지막에 도덕도 휘장도 받아야 되죠 이거 제압하고 아 끝났다 아 이런 아니 이런 아 이 풍간 400 남았는데 이거 하북 엔딩 때문에 부캐 남겨놓고 끝났어요 아 이거 이 풍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도덕 이거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 주셔야 돼요 도덕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아 이런 아 그 생각은 못했네 하북 엔딩 여기서 튀어나와가지고 어버이날 미션 성공 축하드립니다 다음에는 맹광으로 맹자의 천하를 열어주세요 아 야네님 천하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오늘 너무 아쉽네요 이거 지금 도덕 아 이거 땅 하나 남았는데 부캐 남았는데 뭐야 왜 안 끝나 아 하북 엔딩 안 나와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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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북 엔딩에 항복하는 세력 중에 유화란 애가 없어요 오늘 유화 처음 보는 애기 때문에 유화가 항복을 안 해요 저한테 하북 엔딩이 안 나와요 자 좋아요 자 여기서 자 도덕 받아야죠 도덕 이거 이거 먹으면 도덕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그렇게 많은 애들을 항복하게는 하는데 아 유우구는 생각을 못했네요 자 이거 자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제압하면 돼요 다 제압하면은 도덕 진에서 도덕 그렇죠 도덕 갑니다 이거 이렇게 또 반전이 있습니다 또 아 그리고 부캐만 남은 게 아니고 제복도 남았었네요 아이고야 조금 모자란다 조금 모자란다 100 남았어요 100 남았어요 이쁜간 되자마자 도덕 줄 거예요 아마 저희 아버지는 또 그런 분이 아니시죠 야 천천히 가 아까는 왜 아까는 그렇게 느리더니만 왜 이렇게 빨리 가 이거 이거 얘들아 얘네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가나요 얘네 갑자기 왜 이렇게 빨리 가 옆에서 원소가 뭔 소리 하냐고 됐다 2분까지 7 남았다 야 잠깐만 7 남았어요 잠깐만요 여기 가서 건축합시다 나간 가서 건축합시다 아 칠 남으면 어떡하냐 도덕 임명장이 날아오는 시간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도덕 임명장이 또 날아오는 시간이 있죠 아 야 야 감령아 진짜 그러지 마라 감령아 감령아 아 감령 이거 못 이겨요 자 도덕 임명장 날아옵니다 도덕 취임 가능해요 자 도덕 취임 가능하고요 빨리 오세요 임명장이 날아올 시간이 필요한데 그렇죠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업일 때 업등을 다스리는 군단 도덕의 취임 하였습니다 자 우리 군단 볼까요 이게 다 제 땅입니다 여러분들 하북과 중원 강동까지 다 제 거예요 아빠가 크게 줬네요 거의 꿀 땅을 저한테 다 줬어요 그렇다면 마무리 해주러 가야죠 강동까지 다 줬어요 저시리 꺼져 주세요 king guy 어버이날은 지났지만 큰 효도 아 그렇네요 이제 5월 9일이 되어버렸네요 자 군단 사명도 달성했고요 사도세자 인디 아 유하군 이거 아 또 왕실재건인가요 황제 했으면서 이게 유씨들은 왕실재건 하죠 한왕실재건 아 1598이 어서오세요 새로 즉위한 황제 그 황제가 아빠에요 자 괜찮습니다 그 새로 즉위한 황제가 아빠에요 네 방금 엔딩 나왔습니다 이 게임은 유하가 캐리어 했다 아 진짜 유하 아니었으면은 너무 아쉬울 뻔했어요 유순이 제 형제가 아니고 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일단 저한테 주고 제가 다시 유순한테 주는 거죠 밀타임 오지죠 1시 30분에 딱 끝나죠 우리 그리고 백보 부인의 속공지 좋았어요 마지막에 상병하고 코끼리하고 조합 유순이 받으면 진짜 사도세자와 정족굴 맞습니다 에이 또 하렘 엔딩이네요 뭐 이렇게까지야 오늘은 온종일 저와 있기로 하셨어요 실제 엔딩이면 저의 엔딩이 제일 좋긴 하죠 이게 항상 첫째 부인이 이 말을 합니다 본천은 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역시 본천은 왕입장이죠 제 마음과 같아요 모두 하나같이 소중한 부인들이에요 자 여기서 엔딩이고요 지금 오랜만에 제가 새벽 1시 반까지 했는데 늦은 시간까지 막 졸린데도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시청해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요청해주신 분들도 aren't so great 굉장히 많은 도움을 드리고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대기처럼 여기서 떼어내면 ini